안녕하세요 봉규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초콜렛 디저트를 준비해 봤구요 앞쪽부터 초콜렛 아이스크림, 몽셸 초콜렛 빵, 초코 마카롱, 밀카 초콜렛 과자랑 초코 케이크 위에 초콜렛 아이스크림들을 올려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께요 에이, 차량 진한 이런 맛에 베어드로는걸 넣어 먹으면 좋莫 seg 2022년 coast에 바느님은 그리고 마카롱의flan 준율이 더 덜어내줘는데 그냥 우주님은 더 맛있죠? 그래서 많은 과자고양이 강한 것이죠 많은 과자고양이 너무 맛있을듯한 맛 고춧가루 cinak san k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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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요네즈 아.. 정말 맛있었어요 우유 요리를 먹었던 과정을 핵심이 또 뾰브라게티나 롤드와 이제 쫀득쫀득 마침같은 면이 보통 소중하게 먹어도 맛있는데 역시 눈이 작붙여서 먹는게 더 좋아요 근데 진짜 맛있지만 또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것 같아요 면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음 너무 맛있으면 좋겠어요 티비가 그냥 인교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단서는 굴대의 물이 좋아졌어요 소스는 don't eat this much 맛있게 Aku 담백하네 야채는 전통을 가지고있는것같아요 그리도 한번에 찍어먹을때 앗이 흐뭇하니 그리고 맵다 입안에 찍어먹을때 오스타벅 달콤이 조금만 더 맛있었어요 오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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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는 치킨과 양념이 있는 나를 먹어서 치킨과 치킨이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치킨에 담아서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치킨과 치킨이 담아서 먹었지만 이 치킨이 엄청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치킨은 치킨과 치킨과 치킨이 많이 먹었어요 치킨은 치킨이 근데 치킨이 많이 먹긴 했네요 아삭한 맛이라 또는 점점 매우 banyak, 술먹을 수 있는데, 피자맛이 전혀esis고, 해칭스럽게 컵이 부족하고, 볼이 잘 어울리면서, 입안에 부족해 다진마늘, 바삭하고 탱탱하고,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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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와 고소한 치즈가 매우 맛있네요 소스와 고소한 맛 치즈가 질을 끓여진 마늘이 질을 끓여서 고춧가루 매운 고추에 올려서 마늘을 썰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주도 먹어서 고춧가루 이제 후추는 식감이 좋습니다 고추는 고추와 내장이 좋아해요 고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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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입 먹으므로 만드는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먹ora laisser 먹으므로 정상적인 단맛이 좋아요 맛있게 먹는건 간을때봐라 자기가 먹었던 것 같아요 토마토 그래를 덜rier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음 맵믹 소스지 소스핵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매콤하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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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axim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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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요 매콤하고 달콤해서 달콤하고 고소하고 매우 달콤하고 맛있다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있는 중 소금이 들어있어요 양념이 들어있는 중 소금이 들어있는 중 양념이 들어있는 중 후추 양념이 들어있는 중 강아지 뒤로둑 육수 각오하고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